하월씨아 실생 엄마로 쓸 개체는 잎이 8장 이상으로 완전히 성숙한 개체여야 합니다. 성체를 사용해야 수정도 잘 이루어지고 시방도 커다랗게 달리고 씨앗수도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아빠로 사용할 개체는 꽃이 피고 화분만 생성할 수 있으면 됩니다. 2. 수정하기 꽃이 빛을 충분히 받도록 합니다. 수월한 수분을 위해 꽃잎을 뜯어줍니다. 3. 꽃잎 제거 핀셋으로 위쪽 꽃잎 3장을 고정해주고 손으로 아래 3장을 한 번에 담아 아래쪽으로 당겨줍니다. 위쪽 꽃잎은 옆으로 당기면 쉽게 뜯어집니다. 4. 꽃가루 생성 아빠로 쓸 수술은 꽃잎을 제거한 후 꽃가루가 충분히 부풀도록 짧게는 2시간에서 3시간, 길게는 하루쯤 햇빛을 충분히 쬐어줍니다. 5. 수술 추출 핀셋으로 암술만 남겨두고 소술은 꽃에서 제거합니다. 이때 꽃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암술이 닫히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6. 부벼주기 암술 머리에 핀셋에 붙은 소술을 부드럽게 부벼줍니다. 이때도 암술이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수정 확인 수정이 되면 시방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수정이 되지 않으면 부풀어 오르지 않고 가늘고 노랗게 시들어버립니다. 어떤가요? 하울시야를 수정시키기 간단한가요? 씨앗을 뿌리고 발화가 되어서 새로운 얼굴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직접 실생하여 나만의 새로운 하울시야를 만난다는 것은 행복한 작업인 듯 합니다. 하울시야 분양을 원하시는 이웃님들의 요청으로 분양 공간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